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남이 다음 왕으로 되기를 원했던 태종이방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왕권을 도전했잖아요. 아빠 너도 잘못했어. 이 한마디 게임 오버에요 그냥. 그냥 바로 본 즉각적으로 패세자 시켜버리고 양령대군의 어린 장남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세자로 신하들이 절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어진 사람을 왕으로 만드십시오 절아 즉 셋째 아들 충령대군 아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왜 스킵했냐 효령대군은요 이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뭐에 관심이 있냐 불교 불교 거의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반스님이었어요. 결국엔 나중에 나중에 진짜로 승려가 돼요 효령대군은. 정치에 관심 없고 반야신경 극락세계 정치에 관심없음 말도 안했다고 해요.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해요 효령대군은. 그래서 효령대군은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스킵. 세 번째 충령대군으로 넘어갔는데 효령대군은 어딨냐면 나중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방배역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사거리 그 길이 효령대로예요. 효령대로. 서울 이외에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서울 한번 놀러오시면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Next station is 방배. 방배 station. 방배역 내리서 가서 일단 먹자골목 정말 맛있는 거 많아. 거기에 양꼬치집도 있고요. 그 효령대로가 왜 효령대로냐면 효령대군의 묘, 능이 딱 거기 방배역 사거리에 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그 효령대군의 능도 한번 가보시고 방배역 먹자골목에서 양꼬치도 한번 드셔보고 자, 태종 이방원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충령을 세자로 앉혀버리면 세자를 패해버리고 그 세자의 아우 동생을 왕으로 앉혀버리면 또 나같이 제2의 이방원에 또 등장해서 분란의 씨앗이 생길 건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렇지만 딱 봤을 때 초이스가 없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내에 대해서 장자를 왕에 앉히는 정통성은 불가능한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다. 충령대군을 세자로 앉힌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시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리, 아까 곽선이라는 양반의 첩. 어리가 없었으면 훈민정음도 없었다. 왜냐하면 어리가 없었으면 양령대군이 그냥 왕 됐을 거 아니에요. 충령대군은 그냥 천문학 이별은 나의 별, 저별은 나의 별. 별만 연구하시다가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그냥 역사 속으로 묻혔을 건데 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양령대군이 쫓겨나고 충령이 왕이 돼서 세종대왕이 돼서 훈민정음이 생겼다. 하여간 양령대군이 세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유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세자가 된 사람은 궁 안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로 쫓겨납니다. 유배는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 가서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라 이거였거든요. 한강을 건널 때 양령대군이 궁에서 나와가지고 한강을 건널 때 한양 쪽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죠. 다시는 볼 수 없는 한양이요. 그때 양령대군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습니다. 세자가 된 지는 십사 년째 되는 그런 해였죠. 양령대군은 이렇게 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냐? 아니요. 양령대군은 정말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수양대군 나오지 않습니까? 단종, 조카 죽이고 왕이 된 내가 왕이 된 성인가? 한 명이 나오고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양령대군은요. 그래서 조정, 이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살아있는데 야, 양령대군 진짜 하여간 그때 말씀드릴게요. 정말 찌질한 짓들 많이 해요. 그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충령대군에게 세자 자리를 딱 물려주고 태종 이방원은 바로 왕자리에서 내려올 결심을 합니다. 쇼가 아니라 진짜로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겨요. 18년 동안이나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으면 이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왕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 딱 그때가 왕이 된 지가 18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이 말을 하니까 또 신하들이 아이고 또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이른바 선위파동을 또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위파동이거든요. 나 왕 안 할래. 그러면 신하들이 가서 전하 통척하십시오. 안 한다니까 왕 전하. 이게 선위파동인데 신하들은 저 또 또 또 또 또 또 한다. 아이고 이번엔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몇 번을 또 며칠 동안 몇 달을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전하 통척하셔서 이거 해야 되냐. 했는데 태종 이방원은 딱 얘기해요. 아니다. 이번에는 진심이다. 아유 전하 진심 아닌 것 같은데 전하. 진심 맞다니까. 전하. 어떻게 하냐면요. 세자 충령대군에게 왕의 옷을 딱 입힌 다음에 경복궁에 딱 데려가요. 왕의 옷은요. 왕밖에 못 입어요. 왕. 왕. 왕 옷을 입는 순간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세자였던 충령대군에게 왕의 옷을 딱 입힌 다음에 경복궁이 데려갑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신하들은 진짜네. 세왕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 아 그때는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만세란 말을 못했어요. 만세는 중국 천자들만 만세 만세고 조선은 한 단기 밑에 천세였거든요. 천세 천세 천천세 충령대군은 세자가 된 지 딱 두 달 만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은요. 세자 수업을 딱 두 달밖에 못 받았어요. 두 달. 세자가 된 지 딱 두 달 만인 1418년 8월 10일 충령대군은 조선의 제4대왕 세종대왕으로 직위를 합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가 세종대왕이 나이 스무 살 때였어요. 태종 이방원 나이가 쉰 둘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쉰 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은 왕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또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세종대왕도 아바마마께서 너무 일찍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랬었을까. 왜 갑자기 나한테 왕자리를 물려주셨을까. 우리 아바마마께서 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한 이래 세 명의 왕들이 다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왕이란 건 죽은 다음에 아들이 왕 되는 거잖습니까. 이성계 이방과 이방원 다 살아있을 때 다음 왕을 물려줘가지고 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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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예요. 세종도 의심하고 신하들도 의심을 했습니다. 이리 상황 전하께서 이방원께서 너무 일찍 자리에서 물러나신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웅성웅성웅성하고 있던 이때 상황이 된 태종이 상황을 정리를 해줍니다. 주상이 나이가 서른이 될 때까지는 군사에 관련된 일은 내가 다 직접 챙기겠다. 그럼 그렇죠. 국방 같은 거는 경험이 많으신 태상왕 전하께서 직접 챙기신다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네. 맞아 맞아.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은 그러면 군사 병권은 이방원에 계속 쥐고 있겠다 이만은 나라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두 군데에서 나온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빰빰 일이 하나 터져버려요. 당시 병조판서 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판서는 실판에 글 쓰는 거 아니에요.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조판서는 지금의 국방장관 박습 이란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병조판서 그리고 바로 밑에 있던 병조 찬판 찬판이 붙으면 차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조 찬판 병조 찬판 그 당시에 국방부 차관은 강상인 이란 인물이었는데 실권자는 장관이 아니라 강상인 이란 이 양반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태종이 젊었을 때부터 밑에서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조판서 국방장관 박습 이란 인물은 바지 장관 이었고 실제로 병권을 쥐고 있던 것은 바로 밑에 있던 국방차관이었던 강상인 인데 분명히 지금 상황인 이방원이 모든 군사와 관련된 일은 나한테 보고와라.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조의 일 김병조 씨는 요즘 뭐 하나는 모르겠네요. 지구를 떠나거라. 우리 자랑스러운 광산 김 씨 어쨌든 병조 일은 분명히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라고 킬방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강상인 이가 슬슬 처음에는 이제 그 상황인 이방원한테 보고를 하다가 슬슬 세종한테 직접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용히 불러요. 여봐라. 네. 상황전화. 가서 강상인을 좀 불러와라. 네. 전화. 사왕전화 부르셨습니까? 저 강상인입니다. 너 거기 좀 앉아봐. 네. 상황전화.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병조일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근데 너 주상한테 직접 가가지고 지금 보고하는 이유가 뭐야?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네. 이놈. 내가 군권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여봐라. 네. 상황전화. 이놈은 모반을 꾸민 모반이라는 것은 반역이죠. 모반을 꾸미려고 했다. 당장 강상인을 끌고 나가서 국문을 하도록 하여라. 아이고. 이거 상황전화. 뭔가 오이십니다. 아닙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딱 2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밑에 있던 신하들은 딱 보고 뭘 판단했냐면 와우. 오마이갓. 권력이 아직 지금 현재 왕은 세종이지만 물러났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그렇지만 아직까지 권력은 상황인 태종이 잡고 있다는 것을 허걱 다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강상인 강상인 국방차관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국문을 당합니다. 와 오해십니다. 상황전화 그런 다음에 함경도로 관노로 넘겨버려요. 관노는 관청 소속 노비거든요. 국방차관이 나라를 세운 공신이 노비가 돼서 유배를 유배를 갑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강상인은. 여기서 일이 끝났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태종이 지금 왜 강상인을 강상인도 불쌍하다니까요. 아니 뭐 현재 왕은 세종인데 세종한테 보고하는 게 뭐가 어때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태종 이방원의 빅픽쳐 였습니다. 어떤 빅픽쳐냐 자기가 자기 처갓댁 민치 다 날렸잖아요. 이제 세종대왕의 처갓댁을 날리기 위한 큰 빅픽쳐가 그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첫 희생자가 강상인 이었습니다. 세종의 처갓댁도 박살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당시에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세종의 부인의 아빠죠. 심온 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심온 너는 아느냐 가 아니라 심씨예요. 심영래씨 같이 심온 태종이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자기 사돈이다 보니까 주상의 장인어르시니까 고속승진이라는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쭉쭉쭉 내가 승진을 시켜드리겠다. 시몬 시몬 이라는 인물이 44살에 영의정이 돼요. 영의정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거든요. 거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거죠. 44살에 왕의 장인이니까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말을 태종이 직접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왕 있지만 그 다음 파워 넘버 2는 시몬 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한양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은 다 시몬 이 양반한테 가서 축하드립니다. 44살에 영의정 이랬겠지요. 이런 가운데 새로 왕이 직위를 하면 조선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선에서는 명나라의 보고를 하러 가야 돼요. 제후국 이었어요. 명나라의 제후국 제후국 이라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신하의 국가 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가 상국이니까 형님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종이 또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누군가 가서 보고를 해야 돼요. 미하우 조선의 새로운 왕이 지금 죽였습니다. 허락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시몬 영의정 이자 현재 왕의 장인을 명나라로 보냅니다. 가서 세종이 직위했다고 보고를 해라 라고 시켜요. 이거 다 태종이 시켜요. 거물곱이 가는 거죠. 지금요. 명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의 세왕의 장인 어른이자 또 국무총리 격인 영의정인 시몬이 온다. 그럼 명나라도 으스으스 해지고 조선에서 참 우리 잘 보이려고 고위급 인사를 보냈네. 조아띵호아 했겠지요. 어쨌든 이 시몬이 명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엄청나게 큰 파티를 엽니다. 잘 갔다 오십시오. 파티요. 실권자가 명나라 간다는데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아부하려고 다 모여들었어. 파티도 열고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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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왔고 몇 명이 왔고 술은 뭐 먹고 위스키는 무슨 씨바스 리갈을 냈는지 안주는 무슨 청둥오리를 냈는지 곰발바닥을 냈는지 가서 다 조사해 오도록 하여라. 네 상황 전화. 다 조사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태종은. 그런 다음에 심온은 중국으로 떠납니다. 심온이 중국에 간 사이에 갑자기 태종이요 킬방원이 지금 저의 함경도의 노비로 관로로 끌려가 있는 강상인을 또 소환을 시켜요. 여봐라 내 상황 전화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관로로 가 있는 강상인은 새로운 권력에 아첨을 한 아주 치사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안 오고 세종한테 갔다 이거를 새로운 권력에 아부를 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 함경도로 끌려간 강상인을 다시 한양으로 압수하라. 어 어 예 상황 전화. 그래서 함경도에서 노비생활하고 있던 강상인을 또 끌고 와요 한양으로.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국문 고문을 가합니다. 특히 압슬형이라는 고문을 가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압슬형. 압. 누를 압자. 압력할 때 압자. 슬. 무릎 슬자에요. 무릎을 누른다. 어떻게 누르냐면 일단 바닥에 도자기 자기를 깨요.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유리 같은 걸 깨. 쨍그랑 쨍그랑. 그 위에 국문을 받는 자를 꿇어 앉혀요. 유리 위에 꿇어 앉힌 다음에 얼마나 아파요. 그거 자체가. 그 꿇어 앉은 그 무릎 위에 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올리는 거예요. 최악의 고문이에요. 조선시대 때 압슬형이라고. 이걸 계속 까는 거예요. 강상인한테. 아! 아! 무릎이야! 이보게 강상인. 아프지? 아! 빨리 실토를 하게. 무슨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나? 왜? 상왕 전한테 군사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지 않고. 어? 우리 지금 현재 주상 전한테 보고했나? 정말로 새로운 권력이 아참한 거 아니야? 아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미안하고. 살려주시오. 여봐라. 대리석 한 판 더 올려라. 무릎에. 아이고. 가만히 해. 왜 그래. 나한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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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슬형을 가하니까. 자기도 눈치를 챈 거죠. 강상인도. 내가 말하겠어. 그래. 말해봐. 뭐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나?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청난 소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종 이방원은 난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 세종으로부터 나와야지. 상황 네가 뭔데. 물러났으면 조용해라. 비 콰이엇. 이 말이에요. 국문을 가던 측에서. 그래.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아. 누구누구와 그런 비밀대화를 했나. 너 혼자 했을 건 아니고. 누구와 했어. 병조판서 박습이랑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죠. 그리고 또 누구. 누구랑 또 그런 대화를 했나. 그리고 아무개. 그리고 또 아무개. 그리고 또. 그리고. 영의정 시몬도 동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국문을 가하는 측에서 원하던 답이 강상인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영의정 시몬도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동의를 했다. 일단 세종도 깜짝 놀라요. 뭐라. 우리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이런. 그런데 이거는 다 태종 이방원 킬방원이 꾸미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태종도 복을 받아요. 상황전하 강상인의 입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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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명나라가 있는 영의정 시몬도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진짜. 여봐라. 내 상황전하 지금 의주로 가서 의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압록강을 넘는 순간 시몬을 압송해와라. 내 전하 의주 지금의 신의주죠. 단동에서 나중에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중국도 약간 그 이제 자유롭게 갈 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뭐 세계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동은 저와 함께 꼭 한번 역사투어 한번 가셔야 돼요. 단동에 가서 그 6.25 때 끊겼던 압록강 철교도 보시고 거기서 이제 모타포드 타고 위화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했던 그 위화도도 한번 삥 한 바퀴 도시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북한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까이 바로 5m 3m 앞에서 신의주 북한 땅도 보고 북한 병사들이 하는 말을 다 들려요. 꼭 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의주 신의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단동 단동에서 강을 넘어오는 시몬을 바로 압송하라. 네 상황 전하. 시몬은 명나라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띵까띵까 놀다가 돌아가자 조선으로. 그래서 압록강 건너요. 건너는데 저기 뭐 관리들이 와글와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주에. 아이고 뭐 나를 환영하려는 인파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있나. 하하하하 내가 누구냐. 왕의 장인인 시몬이야. 했는데 넘자마자. 네 이놈 역적 오라줄을 받아라. 여봐라 이놈을 끌고 와라. 왜 이래. 난 영의정이야. 영의정 같은 소리야 짓고. 그래서 바로 시몬을 신의주 의주에서 체포한 다음에 한양으로 압송을 해 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압슬형을 가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난 영의정이야. 강상인이 그런 말 했어. 강상인. 강상인 나와 돼지를 좀 시켜주시오. 강상인은 좀 데리고 오시오. 강상인은 그때 이미 사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강상인. 강상인은 그 사형을 당할 때 능지처참을 당했는데 거열형이에요. 거열형. 능지처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팔다리를 다 소에 묶어가지고 하는 형이. 원래는 거열형인데 최악의 형이죠. 이거 거열형을 강상인이 당해요. 강상인이 당할 때 죽기 직전에 울면서 이럴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매를 견디지 못해 죽는다. 나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제 시몬도 계속 계속 압슬령을 당해요. 강상인을 불러와주시오. 강상인을. 이거 보시오. 영의정 대감. 강상인은 이미 죽었어. 죽었다고? 아니 돼질도 안 해보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어디 있어. 계속 압슬령을 강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 영의정은 심온이잖아요. 고문 받고 있는. 그 바로 전 영의정 이름이 유정현이라는 인물인데 유정현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시몬 영의정님. 당신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왜 이런 공문을 당하는지 눈치를 못 채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강상인이 왜 죽었는지 당신이 왜 지금 공문을 받는지 아직도 눈치를 못 채겠어? 이 소리를 듣고 압슬령을 당하고 있던 시몬이 그때서야 포기를 합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이 다 상황 태종 이방원의 뜻이라는 걸 그때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상황전화의 뜻이 그렇단 말이지. 내가 왜 몰랐을까? 상황전화께서 자기의 처갓댁 민치 형제들을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왕의 처갓댁은 다 죽여버린다는 상황전화의 뜻을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을까? 태종의 뜻이 그렇단 말이지. 여보시오. 유정현 대감. 말하시오. 맞소. 내가 강상인과 동조를 했어. 나라의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런 말 했어. 진작에 그런 말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나 시몬은 이렇게 내 삶을 또 마감하는구나. 이 자백을 하자마자 바로 사약이 내려져요. 시몬한테. 시몬은 사약을 받고 한많은 삶을 마감합니다. 당시 세종대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당연히 심씨겠죠. 아버지가 심씨니까. 심씨. 소, 헌, 왕, 후, 심씨거든요. 정식 명칭은. 소, 헌, 왕, 후, 심씨. 피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지금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내가 왕비만 안 됐어도 내가 왕비만 안 됐어도 우리 불쌍한 아버지 안 돌아가실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일단 그때 조정의 분위기가 뭐였냐면 신하들 이 역적의 딸이 어떻게 국모가 될 수 있습니까? 전하 상왕 이방원한테 당장 지금 왕비를 패하소서 왕비를 새로 데려오소서 듀오 선후등지에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장을 한 거예요. 어차피 영모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시몬이 영모죄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실제 살아있는 권력인 이방원한테 되들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역적이에요. 그럼 지금 현직 왕비 심씨 세종대왕 부인도 역적의 딸이잖아요. 어떻게 역적의 딸이 국모가 된단 말입니까? 태상왕 전하 그래가지고 일단은 소헌 왕후 심씨의 친엄마 친엄마와 형제들은 다 관로로 끌려가요. 인생 이렇게 거꾸로 역전도 힘들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의정 대감의 부인 영의정 대감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갑자기 다 관청 소속 노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대신들이 신하들이 왕비를 갈아 바꿔버리자 이 말을 했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시몬 죽이는데 앞장섰거나 아니면 동조했던 신하들이 나중에 나중에 만약 태종 이방원도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태종 이방원이 죽은 다음에 세종대왕의 진짜 진짜 권력을 잡는다면 보복당할까봐 너희들이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간들이지 여봐라 다 잡아가라 이럴까봐 이럴까봐 아예 그냥 이런 보복의 싹을 싹둑싹둑 잘라버리자 해서 왕비를 없애 왕비 달아치우자 주장을 한 거예요. 전하 어떻게 역적의 딸이 왕비가 된단 말입니까 바꿔서 그런데 이 대신 대신하들은 태종 이방원의 뜻을 읽지를 못했어요. 일단 태종은 이런 말 해요. 무슨 말 하냐면 어허 무슨 소린가 이미 시집을 온 왕비 왕비는 출가 외인이다. 원래 집안과 친정과는 관계가 없어. 그리고 아비의 죄에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연좌제는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 어 일가 친척의 일가 친척이 죄를 졌으면 일가 친척도 그냥 덩달아서 죄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 아들도 처벌받고 엄마가 죄를 졌다? 아들도 처벌받고 이게 연좌제거든요. 지금 출가 외인이다.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출가 외인인 딸한테 연좌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미 며느리인 소원 왕후에게 걱정하지 말고 밥 지금 단식 중이었고 단식이란 게 아니라 거의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안 먹겠지요.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내가 직접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밥 먹으라고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태종이 딱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킬방원이 며느리는 살려주겠다. 마침표 딱 더 이상 토달지마. 이거예요. 태종의 본심은 이거였거든요. 지금 시몬 자기 사둔이자 영의정 날려버리고 또 밑에 있던 시몬의 자녀들 다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시몬의 와이프 관노로 팔아버리고 한 거는 왕비를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왕비 친정 집안을 다 싹을 날리기 위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잖아요. 지금 왕비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왕비는 지금 자녀 생산 잘하고 왕빈으로 잘하고 있어요. 단 왕비 주변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한 거지 왕비를 왜 건드려. 그걸 신하들이 눈치 못 채인 거예요. 참 태종이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처각 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켰을까 일단 자기 처각 민씨 집안 박살내버렸죠. 자기 처남 4명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그게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사돈댁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처갓댁 세종대왕의 처갓댁 심씨 가문 싹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자기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신덕왕후 강씨 때문이에요.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이름인데 누굴까 여러분 기억력이 좀 떨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신덕왕후 강씨는 누구냐면 그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계모죠. 계모 신덕왕후 강씨가 그거 했잖아요. 세자 책봉할 때 방 안에서 이성계가 세자 누구 할까 지금 회의하고 있을 때 밖에서 신덕왕후 강씨가 아이고 우리 두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성계가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진짜 예뻐했어요. 사랑스러워했어요. 거기에 밖에서 사랑하는 신덕왕후 강씨가 울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방석이 쿠션이 방번이 하니까 정치적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이방석이를 막내 이방석이를 세자로 한다. 선언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던 이방원은 격분한거죠.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런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이건 다 내 새엄마 신덕왕후 강씨 때문이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두고 봐라 신덕왕후 강씨 그걸 본거에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이프의 힘을 꺾어놔야지 국정운영을 잘할 수가 있다. 저 봐라 신덕왕후 강씨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자기 친정 식구들 떠나 그는 둘째 치더라도 왕비가 저렇게 날뛰면 왕이 힘을 못 쓴다. 이걸 본거에요. 그래가지고 왕의 부인 싹 다 힘을 다 끊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 킬방원이 갑자기 또 신덕왕후 강씨 어우 갑자기 또 신덕왕후 강씨 생각나니까 열받네. 어우 야 여봐라 물 좀 갖고 와라 톡톡톡톡 했는지 갑자기 이미 죽은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복수를 또 시작을 해요. 신덕왕후 강씨의 당시에 그 능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정능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저기 성북구에 있는 정능 거기 와우와우 설명드릴게요. 정능이라고 해서 원래는 덕수궁 근처에 있었어요. 덕수궁 근처 왜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일찍 죽으니까 부인 와이프 나의 반쪽 I love you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싶을 때 늘 볼 수 있게 광화문 위에서도 볼 수 있는 저기 지금 덕수궁 동담삼길 서울시립미술관 근처에 묘를 만들어라 진짜로 이성계는 시도 때도 없이 광화문 위에 올라가서 봤대요. 와이프 잘 지내시오. 땅은 춥지가 않소. 축축하면 내가 뭐 물이라도 빼드릴까. 어 이거 어떡할까. 좋은 명당자리 쓴 건데 썼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정능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방원은 돌아와가지고 상왕 태종이요.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 경복궁에서 보인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일단 정비에서 내가 후궁으로 강등시켜버린다. 해버려. 신덕왕후 강씨는 정식 왕비였어요. 정식 왕비. 그런데 이방원이 어떻게 신덕왕후 왕식의 정식 왕미가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후궁으로 첩으로 강등시켜버려. 강등해버려. 그리고 내 눈앞에서 보이는 거 저 능 저거 저거 이장시켜버려. 어디로요. 멀리. 그래가지고 이장을 해버려요. 묘를 파서. 그래가지고 이장을 한 곳이 지금의 성북구 정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능이 정능이 되는 건데 그거 이장한 거예요. 이장한 거예요. 그리고 후궁묘는요. 일반 왕비의 묘 가 될 수가 없어요. 사이즈는 엄청 작아져요. 후궁묘는. 그냥 일반 묘가 돼버려요. 일반 묘가 되니까 석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왕과 왕비의 능 앞에 가면 무인상 문인상 돌로 만든 사람상 또 각종 동물들 쭉 이렇게 돌로 만들어놨죠. 석물. 이건 왕과 왕비 능에만 있어요. 후궁의 묘로 강등시켰기 때문에 석물들 돌로 된 무슨 무인상 문인상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뭘 했냐. 당시에도 청계천이 있었거든요. 청계천이 홍수가 나면 당연히 범람을 했겠죠. 그래서 다리를 좀 놔야 되는데 다리를 만드는데 그 정릉 덕수궁에 있었던 정릉에서 빼왔던 석물들을 써버려요. 광통교라는 다리를 만드는데 석물을 써버립니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여러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계천이 복개가 돼가지고 위에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청계천이 밑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2000년도 초반에 걷어내고 지금의 청계천이 됐거든요. 그때 실물로 확인이 됐어요.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청계천의 광통교라는 다리가 있었고 그 다리를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신덕왕원 광씨의 능 정능을 이장할 때 이방원이 뽑아가지고 갖다 버린 성물을 가지고 진짜로 청계천의 광통교라는 다리를 만들었다. 지금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청계천에 가서 여러분들 데이트하시다가 이거 봐 자기야 이게 바로 신덕왕원 광씨의 정능 이장될 때 이방원이 갖다 여기다 버린 석불들이야. 어 진짜? 한번 그렇게 데이트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결혼하신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척은 왕비 이외에는 아무도 필요 없다. 라고 딱 못 박은 겁니다. 하여간 그 시몬이 사약을 받은 이후에 시몬이 사약을 받은 이후에 대신들 신하들은 누가 실제 권력인지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물론 왕은 세종이지만 현직 왕은 세종이지만 진짜로 리얼 파워로 누가 갖고 있는지 당연히 이방원이죠. 상황으로 물러나 있는 신하들 다 엎드려 바짝 엎드려요. 태종 이방원 한테 심지어 세종 대왕도 알아서 초반에는 기어요. 뭐냐 무슨 중대한 일을 신하들이 보고할 때마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상황전화와 상의하시오. 그것도 상황전화와 상의하시오. 그것도 상황전화와 상의하시오. 자기는 그냥 바지왕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군사에 관련된 일 그건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상황전화한테 보고하시오. 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우셨던 세종의 대마도 정벌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마도 정벌은 세종대왕이 했던 업적이다 라고 외우셨죠. 국사 시간에. 그런데 세종대왕 때 그냥 한 거지 실질적으로 대마도 정벌은 상황인 태종이방원이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당시 1419년에 그 이전에도 외구들이 바글바글바글 해안가에 기어 올라와가지고 노략질을 했는데 외구들이 1419년 충청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충청도에 민가를 어마무시하게 약탈을 했어요. 심지어 황해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엄청나게 약탈을 하고 아이고 참 열받는게 외구들이 그 배에서 아노 조선의 권리들 워다시다치가 워다시다치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제가 일본어를 좀 해요. 아 배가 고프니까 쌀을 좀 달라데스 쌀 달라고 해요. 외구들이 다 약탈한 다음에 약탈해가지고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쌀 달라데스 또 들어줘요. 조선관청에서는 지금은 지금 조선수군은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시대의 그런 조선수군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붙으면 지니까 조선수군이 어쩔 수 없이 식량을 외구들한테 제공을 했어요. 이게 세종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갔 당연히 보고가 들어갔겠죠. 관청에서 쓰는 쌀은 국가재산인데 그거를 외구들한테 줬으니까 전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하 뭐 어쩌냐 그냥 외구의 요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거 상황전한테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해라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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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를 듣고 태종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내장 이 외구들은 싹 씨를 말려버리겠다 외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보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외구들 외적들 임진왜란 이전에 노략질을 했던 외구들의 헤드쿼러 본거지는 대마도였어요. 대마도 일본 본통이 아니라 일본 본통은 오기 너무 멀어요. 대마도가 본거지였는데 이 대마도 싹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대신들은 일단 말립니다. 아직까지는 그 싸움은 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상황 전하 그냥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황해도에서 지금 노략질하고 돌아오는 외구들을 부산 앞바다에서 그냥 좀 약간 공격하면 안되겠습니까 전하 아니다. 무슨 소리나 먼저 대마도를 쳐가지고 본거지를 박살을 낸 다음에 부산 앞바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황해도에서 노략질하고 돌아오는 외구를 그 외구들도 부산 앞바다에서 박살을 낸다. 알았나? 그러면서 정식 교서를 내려 공격명령서 태종 이방원이 내렸어요. 뭐라고 내리냐면 원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쌀도 안나고 너무나 험한 험지라서 불쌍한 외구들을 살게 해줬더니 이런 배은망독한 놈들 벌을 내리겠다. 대마도는 우리 땅. 실제로 태종 이방원이 한 얘기에요. 대마도는 우리 땅. 솔직히 대마도는 일본 본토에 보다는 부산에서 더 가까워요. 부산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나가사키 현 소속이거든요. 대마도가. 나가사키에서는 대마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는 최전방 중에 최전방 우리로 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마도 애들 불쌍하다. 너무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대마도 가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나가사키에나 후쿠오카 등등에서. 하지만 부산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부산에서는 날 좋은 날이면 해운대에서 보여요. 대마도가. 대마도 가는 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대마도 가는 건 부산에서 페리오 타고 가면 금방 들어가요. 심지어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대마도에서 부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거기서 전화 걸죠. 국내 전화가 떠요. 띵띵띵띵띵띵 로밍할 필요가 없다니까 대마도에서는요. 우리 전파가 잡힌다니까. 하여간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해운대 장산 이라는 산이 있거든요. 해운대 장산 거기 올라가면 대마도가 잘 보여요. 등산하신 분들이 해운대 장산에서 다음 달 휴대폰 이용 요금서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난 일본 간 적도 없는데 왜 국제 로밍이 걸려있냐. 뭐야 이거. 띵띵땅땅땅 안녕하십니까 썬킴 SK텔레콤입니다. 물어보면 대마도 전파가 잡힌 거예요. 해운대에서.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대마도는 솔직히 우리 땅이죠. 이 대마도 원래 우리 땅인데 불쌍한 외구들 정말 살게 해줬더니 이 변망독한 놈들 벌을 내리겠다. 이종무 장군을 채찰사로 해서 만 칠천명의 병사를 지금부터 출동시킨다. 지금부터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웠던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종무 장군을 채찰사로 임명을 했다. 채찰사 나중에 임진왜란 표현할 때 자세히 나오겠지만 채찰사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임시사령관을 채찰사라고 해요. 태종 이방원은 상황은 이종무 장군에게 만 칠천명의 병사를 줘가지고 대마도를 박살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출동해요. 쭉 가니까 당시에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마도에 있던 외구들은 저기 멀리서 뭔가 배들이 왕창 오니까 노략질하고 돌아오는 자기네 편 배인 줄 알았어요. 드라디아 우리 와다시다 지편들이 돌아온다 대스 아 이번에 뭐를 훔쳐왔나 아주 궁금하다 대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배가 아니에요. 와 뭐야 조선배 대스 상륙해가지고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일단 쓸 수 있는 배 항구에 포구에 정박돼 있던 배 싹 다 불질러버려요. 외구들의 배죠. 민가 민가 다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외구들 다 사살해버립니다. 사살 사살은 총이니까 하여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외구들이 노예로 팔아먹는다고 해서 중국인들 한국인들 조선인들 많이 잡아온 상태였거든요. 다 풀어줘요. 얼마나 뿌듯했을까 조선 포로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네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풀어준 거잖아요. 일단 조선군들은 대마도의 육지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대마도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마도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지형 구조예요. 90%가 넘는 땅이 다 산이에요. 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마도에 트레킹 많이 가시거든요. 산의 위에 트레킹 해안 주변만 다 육지예요. 조그만 나머지 90%는 다 산 일단 육진 다 조선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들은 뭘 하냐 다 산속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식량도 없이 일단 몸부터 피하자 됐어. 폭우에 정박해 있는 조선군들은 일단은 식량 넉넉해요. 두 달치를 갖고 왔어요. 이종무 장군 작전회의를 펼칩니다. 아 지금 이 외교들 잔당들이 다 산속으로 기어들어갔는데 우리가 산속까지 기다릴 바에는 산속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토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군 그런데 거기 있던 군 지도 부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 있는 외교들은 자기네 산이기 때문에 자기 지형을 눈감고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군들은 모르잖아 처음 가보는 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조선군 입장에서 봤을 땐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 장군이 먼저 가. 뭔 소리야. 최 장군이 먼저 가. 아니야. 박 장군이 먼저 들어가. 박 장군이 용맹한 맹장이잖아. 서로 안 가려고 해요. 산속으로요. 그래서 뭘 했냐면요.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해요. 진짜로. 잘 뽑혀야 되는데. 내가 뽑혔잖아. 파이팅. 그래가지고 억지로 제비 뽑기의 진 팀이 토벌대가 돼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지형을 다 아는 외구들이 아주 능숙 능란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조선군을 아예 박살을 내버립니다. 180명의 조선군이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산속에 올라갔던 조선군들이 혼비백산 다시 육지 쪽으로 포구 쪽으로 도망을 내려와요. 그때 이종무 장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리 뭐야 이 정도면 됐다. 조선 포로도를 구하고 민간에 불 다 지르고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승전을 한 건지 진 건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일단은 산속에 외구들이 아직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이종무 장군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태종 이방원과 세종 대왕은 이종무 장군 등등등 다 승진시켜줘요. 별 하나씩 더 달아. 파티도 열어줘요. 잔치를 열어라. 족불 잔치를 열어보자. 족불 잔치야. 그런데 나중에 태종의 귀에 이 게릴라전 산속에 올라가서 게릴라전 펼치다가 졌다는 게 귀에 들어오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진짜 콱 그냥 콱 콱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신하들도 들고 일어나요. 이종무를 버라소서 알고 보니까 졌네 우리가. 태종 이방호는 됐다. 됐다. 넘어가자. 이 정도면 전쟁에서 얘기인거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벌써 포상 다 했잖아. 이겼다고 승진했다고 다 별 하나씩 다 달아주고 승진시켜주고 파티 열어주고 했는데 다시 별을 뗄 수가 없잖아 지금요. 자기 누워서 자기 침뱉긴데 그래서 넘어가자. 넘어가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태종 이방원의 대마도 정벌이. 대마도에 있던 외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선인들은 조선이 온다 하면 진짜 오네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거의 2만 명인 대군이 몰래와가지고 박살을 내뿜 대마도를. 조선을 무서워하게 시작해요. 대마도에 있는 외구들이.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대마도 정벌 이후에 100년 동안 외군은 조선 땅에 출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세종의 이종무 장군을 선두로 해서 실시했던 세종의 대마도 정벌인데 꼭 기억하세요. 세종 시대의 이게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주도한 사람은 상황이었던 태종이 이방원이었다. 자 이렇게 대마도 정벌 이후에 세종대왕과 상황과 조선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옮겨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